TAKE ME ON A TRIP AROUND THE MOON YOU ARE CHOOTING SO IT'S TWO ON MY BLUE I'M FALLING IN LOVE WITH EVERY MOON YOU GIVE ME SOMETHING TO LOSE BABY ALL I NEED IS BUT I'LL BE STUCK IN A STATIC FOREVER TELLING 안녕하세요 블링이들 저번에 올렸던 제 왕눈 트윈 메이크업 영상에서 제 눈에는 저렇게 아이라인 하는 게 안 어울려요 제 눈은 라인이 너무 잘 번져요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라면 또 좋은 앞트임 방법이 있거든요 요즘 많은 아이돌 분들이 앞트임 메이크업을 하시는데 방법이 이렇게 두 가지로 보통 나뉘더라고요 하나는 라인으로 눈 길이감을 길게 터주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음영감으로 눈 사이 간격을 좁아 보이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메이크업 방법은 제가 윈터님 카리나님을 예시로 들어서 보여드렸었지만 제가 겨울 쿨톤 메이크업으로 보여드렸던 그 음영감으로 터주는 방법이 겨울 쿨톤 메이크업이라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블링이들 찾아보기 쉽게 또 이렇게 미간 사이 좁히는 방법으로 초점을 맞춰서 영상을 가져와 봤어요 그럼 빨리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게요 먼저 오늘 렌즈는 오렌지 빅글로이 원데이 그레이 컬러를 착용해주고 왔고요 이건 오렌지의 렌즈들 중에서도 직종이 조금 크게 나온 편인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종종 빅글로이 렌즈를 착용하고 왔었는데 블링이들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그레이 컬러를 하나 장만해 봤어요 원데이가 또 출시가 됐더라고요 몰랐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좀 직경 큰 거를 좋아한 편이라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앞으로 좀 자주 착용할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지금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이 아니라 겟레디를 하게 됐어요 지금 빨리 뒤에 가야 될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오늘 좀 중요한 연말 행사가 있는 날이라서 저는 헤어랑 의상이랑 기초케어까지 어느 정도 다 해주고 왔기 때문에 에스쁘아 비글로우 스틱 파운데이션 20 바닐라 컬러를 사용해서 피부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줄게요 일단 이렇게 중앙에서 바깥으로 반쪽을 먼저 스틱으로 발라준 다음에 퍼프로 펴발라주면서 밀착을 시켜볼게요 모공 사이사이를 메워주듯이 발라준 다음에 한 번 더 레이어링 해서 발라볼게요 피부에 눌러서 밀착을 시켜주고 이 스틱 파운데이션은 피부 표현을 예쁘게 하기가 조금 쉽진 않네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피부는 이렇게 글로우한 표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아르마니 파우더로 부분 부분 파우더 처리를 해볼게요 이건 이렇게 색깔이 없는 그냥 휜 파우더고요 밑에 내장되어 있는 퍼프로 이렇게 부분 부분 기분기를 잡아주고 T존이랑 콧대 광도 없애줄게요 코 주변이랑 팔자 부분, 얼굴 외곽 쪽 그리고 오늘 메인인 아이 메이크업은 오랜만에 싱글 섀도우를 사용해서 해줄 건데요 이번에 색조 맛집으로 유명한 토니모리에서 싱글 섀도우가 나왔는데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 있죠 이 중에서 쉐딩으로 사용하기 좋은 컬러들도 있어서 오늘 이 제품으로 쉐딩도 해볼 거고요 토니모리 아이톤 싱글 아이섀도우는 총 24가지 컬러나 출시가 됐는데 컬러나 제형 종류가 많은 만큼 나에게 맞는 필요한 컬러만 쏙쏙 찾아서 쓰기 좋더라고요 24가지 컬러의 여쿨인 저 숙달픽은 404 페일 그레이, 405 토프 그레이, 407 에이프릴 핑크, 408 밀크 로즈, 409 블러쉬 로즈, 410 얼루어 모브, 411 그레이시 모브, 411 빈티지 모브, 417 스프링 코랄, 410 포크 코코아 이렇게 손이 잘 가는 컬러들 위주로 뽑아봤어요 특히 쿨톤 메이크업 할 때 눈두덩이 뿐만 아니라 언더에 로즈빛 음영을 주기 좋은 409 블러쉬 로즈, 마찬가지로 웜톤이나 미지근톤 메이크업 할 때 로즈빛 음영감을 주기 좋은 408 밀크 로즈, 쿨톤이 은은한 펄감을 주면서 좀 더 딥한 음영감을 표현해주고 싶을 때 단독 사용으로도 포인트 주기 좋은 410 얼루어 모브를 개인적으로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먼저 지금 404 페일 그레이 컬러로 얼굴 윤곽을 살려볼게요 노란기, 붉은기가 빠진 그레이시한 컬러에 페일톤이라 얼굴 밝은 분들이나 기초 음영 컬러로 사용해주기에 좋아요 저는 먼저 눈 사이 콧대와 코끝 위주로 음영을 먼저 넣어준 다음에 콧대도 가볍게 쓸어줄게요 그리고 좀 더 딥한 애쉬브란빛이 들어간 405 토프 그레이 컬러로 좀 더 강조되어야 할 부위에 한 번 더 사용해줄게요 미간이 줄어들어 보이려면 먼저 기초 윤곽 작업을 해줄 때 이렇게 미간 사이, T존 부위 이 부분을 진하게 강조시켜주면 좀 더 이 사이가 좁아져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저도 여기 윤곽이 좀 또렷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가끔가다 좀 광량이 많은 곳이나 조명이 센 곳에 있으면 여기가 다 날아가 버려서 좀 더 얼굴이 밋밋해 보이고 미간이 멀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기를 좀 진하게 더 윤곽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편이에요 특히 오늘처럼 좀 중요한 행사 자리 있는 날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하는 날 마찬가지로 코끝도 이 밑부분을 한 번 더 오똑해 보이게 잡아주고 이 코 밑에 이 부분도 꼭 같이 해줘요 코끝이 앞으로 나와 보이면서 더 오똑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중간도 살짝 끊어주고 얼굴 외곽도 마찬가지로 페일 그레이 컬러로 먼저 이 정도 범위로 옅은 음영감을 먼저 깔아주고 토프 그레이 컬러로 이 옆에 광대 살짝 위에 부분 진하게 음영감을 주고 이 턱 밑에 이 부분도 진하게 음영감을 줘야 얼굴 여백이 줄어들어 보여요 이마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롬앤 이나피스케어 한올플랩으로 그레이 스토프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게요 이 제품이 은근 컬러도 나쁘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려주기가 편했던 것 같아서 오랜만에 가져와봤어요 좀 더 선한 인상을 줄 수 있는 완만한 모양의 눈썹을 그려줄게요 많은 뷰티 유튜버 분들을 또 뵙는 자리라서 첫인상이 좀 좋아야 돼요 또 선한 인상을 줄 수 있는 눈썹을 그려줬고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도 이어서 토니모리 아이톤 싱글 아이섀도우 407A 핑크를 사용해서 뽀용한 핑크빛 아이베이스를 깔아줄게요 흰기가 적당히 들어가 있고 명도가 살짝 낮은 컬러라서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핑크빛을 깔아줄 수 있는 컬러예요 이렇게 넓은 면적으로 전체적으로 컬러를 사용해주고 그리고 410 얼루어 모브 컬러를 눈두덩이에 사용해서 은은하게 실버펄이 반짝이면서 그윽함이 살아나도록 모브빛 음영감을 줄게요 컬러를 사용해줄 때는 꼭 여기 눈 앞머리까지 이렇게 같이 컬러가 보이도록 사용해줘야 돼요 왜냐면 오늘 해줄 아이 메이크업이 이 눈 앞머리를 좀 더 음영 영역을 넓혀서 사용하거든요 여기까지 꼭 컬러가 은은하게 보이도록 깔아주고요 눈 언더에 409 블러쉬 로즈를 사용해서 울먹한 느낌의 로즈빛 음영감을 줄게요 이 컬러 진짜 예쁘죠? 제가 요즘에 이런 붉은빛 컬러를 언더에 사용해서 음영을 넣는 걸 좋아하는데 저는 특히 눈두덩이 길이가 짧은 편이기 때문에 답답해 보이기 쉬워서 언더에 음영을 좀 짙게 넣는 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영상의 핵심 주제인 미간 좁히기 메이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줄 건데요 먼저 딥초코 컬러로 눈 앞머리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일단 눈을 뜬 상태로 음영 넣어줄 범위를 표시해주고 옆으로 펴벌라서 블렌딩을 시켜줘요 눈매 라인을 그대로 따라서 음영을 넣어주는 게 중요해요 눈 앞쪽이 제일 진해서 트임 효과가 제대로 보이게 해주고 그려준 라인이 어색해 보이지 않게 옆으로 쓸어서 블렌딩을 해줘요 요즘 여자 아이돌 분들이 이런 식으로 무대 메이크업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미간이 살짝 넓은 편이어서 이 앞에 눈 음영을 자주 넣는 편인데 이 메이크업하고 사진이랑 영상이 되게 잘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눈 끝에도 음영을 넣어줄 건데 눈 앞에 음영을 많이 넣어줬기 때문에 뒤에도 너무 많이 넣어줘버리면 메이크업이 전체적으로 다크해 보일 수 있어서 뒤에는 최소한으로 영역을 잡아주고 아이라인 영역 잡아주는 정도로만 조금만 사용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눈 뒤에 길이도 조금 길어 보이고 싶어가지고 쌍꺼풀 라인을 살짝 연결해주는 연장시켜주는 느낌으로 조금만 더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토니모리 백질 하이데크 플랜 라이너 질브라운 컬러로 속눈썹 사이사이부터 채워주고 아이라이너를 거의 다 썼나봐요 잘 안 나오네요 트임 라인은 많이 안 빼주고 아주 살짝만 눈 떴을 때 아주 미세하게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만 라인을 그려줄게요 아이라이너가 잘 안 나와가지고 조금 드럽게 말리는 점 아까 섀도우로 라인 잡아줬던 것처럼 그대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아이라이너 대용으로 사용하기 좋은 포그 코코아 컬러로 그려준 아이라인에 살짝 걸쳐서 스머징시켜줄게요 이 컬러로 눈 앞에 음영을 조금 더 사용해주면 트임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켜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게 좋아서 저는 여기서 그냥 이대로 끝내볼게요 그리고 빈티지 모브 컬러로 삼각존에 뒤트임 음영을 넣어주고 이렇게 트임 라인을 넣어주고 나면 뒤에는 서서히 음영이 사라지게 살짝 눈 끝 라인이랑 연결시켜주듯이 이렇게 스머징을 해서 마무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핑크 실버 코랄빛 펄이 들어있는 섀도우로 애교살에 얇게 볼륨감을 넣어주고 눈 앞머리에도 포인트를 줘서 눈 사이가 좀 더 시원하게 트여 보이는 효과를 줄게요 여기에 펄을 사용해줄 때는 꼭 앞에 넣어준 음영 영역 밖에 코아이홀 음영이랑 눈앞 음영이랑 사이 이렇게 사용해주면 좀 더 양감이 꽉 차 보여요 그리고 빈티지 모브 컬러로 다시 눈 언더 애교살 음영도 넣어주고 좀 붉은 컬러를 중화시켜주기 위해서 토프 그레이 컬러로 애교살 중간 정도에 좀 더 진하게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렇게 음영 메이크업은 다 해줬는데 눈이 가로로 몇 배는 커지고 특히 눈 사이가 엄청 좁혀져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올리브영 할인 프로모션 소식도 있어요 10월 14일부터 20일까지 20% 할인 그리고 어떻게든 3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으니까 토니모리 싱글 아이템 섀도우 만감부 해주세요 눈 길이가 엄청 길어지니까 눈썹이 조금 짧아 보여서 길이만 좀 더 연장을 해줄게요 그리고 깜빡 11mm 딥 오렌지 2기둥짜리를 붙여줄게요 먼저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서 올려주고 언더도 뒤집어서 찝어주고 속눈썹을 중간 정도부터 차례대로 붙여줄게요 그리고 마스카라로 붙여준 속눈썹을 쓸어준 다음에 좀 더 깔끔하게 보일 수 있도록 뭉쳐진 속눈썹끼리 붙여줄게요 언더에도 똑같이 속눈썹이 잘 보일 수 있게 세로로 쓸어서 뭉쳐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가닥가닥 더 깔끔하게 모아줄게요 이렇게 언더까지 깔끔하게 속눈썹을 만들어줬고요 이제 블러셔를 해줄게요 먼저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치크밤 순수빔을 이렇게 손에 발라서 이게 굉장히 뽀용하게 파스텔 핑크로 올라와요 딱 옆 쿨라들이 너무 예쁘게 쓸 수 있는 치크 또 이런 크리미한 걸 먼저 깔아주면 이 위에 파우더 치크를 쓸 때 좀 더 고정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리고 페리페라 맑게 볼뜬 선샤니 치크 1,3 기분이 살랑해를 이 위에 한 번 더 발라준 치크 위에 파우더리하게 고정을 시켜주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매트한 질감으로 표현해주고 이걸 이렇게 가로로 콧잔뜸까지 쓸어서 발라줄게요 그리고 디올 루즈블러쉬 962 포이즌 매트 컬러를 소량만 발라볼게요 이거 발색이 꽤 강한 편이라서 정말 조심조심 양조절해 가면서 발라야 돼요 이거는 눈 밑에서부터 살짝 내려오게 눈 끝이랑 살짝 연결해주고 앞 광대 쪽에 절대 코 밑으로 내려오지 않게 면적을 적게 사용해서 발라줄게요 적당히 사용해주면 프라이트한 베리 핑크빛이 볼에 싹 물들면서 너무 예뻐지거든요 난 꽃잎이 떠오르는 그런 색감이에요 지금 딱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사진에 있다가 진짜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립 메이크업 전에 립 라인, 입술 커버도 해주고 쉐딩으로 입술에 음영을 넣어서 입술도 볼륨감 있게 윤곽을 살려줄게요 먼저 입꼬리도 명확하게 좀 진하게 입꼬리 음영도 넣어주고 입술 산 음영이랑 입술 밑에 가운데도 그리고 클리오 허그 블러 틴트 4호 빌어보드 핑크를 베이스로 우선 발라줄게요 여쿨라나 뮤트톤 분들이 그냥 데일리로 바르기 좋은 컬러인데 밀키한 컬러감이라서 전 이게 베이스 컬러로 사용했을 때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오버립해서 발라주고 같은 틴트 8호 젠트러그 플럼 컬러를 입술 안쪽에 발라줄게요 되게 블러리하게 발리는데 두껍게 포슬포슬하게 발리는 게 아니라 얇게 밀착이 되가지고 좀 더 내 입술 같은 느낌으로 자연스러워요 표현이 컬러가 되게 립 조합이 여리여리하고 너무 예쁘죠? 저는 여기에 헤라 센슐 피팅글로우 20 플럼프랩 컬러를 입술 안쪽에 한 번 더 발라줄게요 좀 더 촉촉한 느낌을 하면서 생기있는 느낌을 조금 더 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이라이터를 사용해서 핑크빔 진주알 광 하이라이터를 코끝이랑 여기 콧대 중앙 그리고 여기 앞 광대에도 핑크빔 광이 글로우하게 빛날 수 있게 이렇게 터치해줄게요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이 잘 좋아진다고 하시는 블링에도 있으잖아요 포네츄럴의 멀티 매직실러가 아이라이너라든지 눈썹이라든지 마스카라라든지 유지력을 높여줬는데 되게 좋아요 약간 코팅해준다는 개념으로 트임 라인 해준 곳 한번 발라주고 번지지 않게 여기 뒤에 라인도 코팅을 싹 해주고 언더라인도 많이 번지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기도 삼각존 라인도 한 번씩 해주고 이렇게 매직실러 한번 이용해보시면 그냥 사용해준 것보다 더 오랫동안 유지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메이크업은 다 완성했고요 머리도 제가 아까 다 처음에 미리 어느 정도 다 해가지고 와서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대로 그냥 대충 정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옷은 이렇게 저는 여름에 구매했던 옷인데 오늘 딱 드레스 코드랑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이 원피스를 입어줬고요 이렇게 준비를 하고 한번 빨리 행사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 한번 찾아볼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